오케이 연소 파닉스 오케이 모여서 내는 소리 그럼 알파벳 불러주세요 G I D D O G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원래가 들어갔다 Dog 그렇지 Dog 오케이 하나씩 D D O O D D 합쳐서 Dog Dog? Dog 아니야? Dog Dog Hot Dog야 Hot Dog야 Dog D D D D O O O O O O O O O ização O O O O O O O Representatives 그래서 합쳐서 소리 쓰기 D O G 소리 알파벳 F F A N 뭐여서 내는 소리?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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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공부한 걸 나한테 얘기해야지 쌤아 눈치 보면서 많이 안 들렸냐 나를 보지 마구여 연서 니 머릿속을 봐 FAN FAN 오케이 하나씩 F F N 합쳐서 FAN 여기서 소리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건 A밖에 없고요 A는 A A A A O 그렇지 하도 많이 했지 A A A A O 중에서 A A 그래서 합쳐서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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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FAN FAN 쓰기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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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$t 에그 알파벳은 e g g 소리는 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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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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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불러줘 대표소리 힘 빠졌어 글자이름이 이니까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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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대표 소리 G는 G 중에서 G 합쳐서 Egg 소리 Egg 쓰기 E G 소리 Egg Egg 알파면 S E L E P H A L N P P P P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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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시간에 PH SH 소리 내는 거 가르쳤는데 F F E E N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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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, A, M, T 와우, 퍼펙트 짱, 소리? elephant elephant 오케이,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다같아서 소리? 어, fish 뭐라고? fish fish, yeah? 아니요? 이 글자 이름이 뭐예요? 디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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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하나씩 I do eat she 합쳐서 디쉬 I는 I eat a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어 그래서 I는 뭐 I eat a 중에서 E SH는 C SH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디쉬 디쉬 쓰기 D I S H 소리 디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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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소리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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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E E SH 합쳐서 FISH FISH I는 뭐 I eat a I eat a 중에서 E E E SH는 FISH 다합쳐서 PISH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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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가 아래에서 스쳐봐 도끼처럼 fish fish 네 쓰기 h i f i s h sorry fish fish okay dead dead 하나씩 d e d a a a a e a e e e e e e e e 애가 아니고 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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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이어? 그렇지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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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씩 에이 네? 에이 그래 글자 이름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소리 응? 했는데? 소리 응? 소리 소리 숯 숯 어 그래 숯 크게 해야지 이 이 어 어 어 안 피얼리 피얼 아니고요 파이어 파이어 아니깐요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파이어 뭐 왜 잘못됐어요 아 아이 아이가 아 아 됐어? 그럼 파일이니까 파일 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과의 소리가 뭐야 어 아이 이 어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아 어 됐어? 그럼 파이야 파 응? 아이 다 합쳐서 뭐라고 파야 그럼 옆과의 소리가 뭐야 다 합쳐서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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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뭐라고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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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옆과의 소리가 뭐야 파이 파이어 파이 그래서 I가 못했어요 I E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어 I E E O 중에서 아무 소리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아 나 얘가 아무 소리 안 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대 심심해서 같이 놀 친구를 찾아가는데 얘한테 갔더니 아 나 지금 바빠 어 그래 그럼 그 옆집 옆집 갔더니 야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그랬어 여기서 여기 I하고 E하고 같이 노는데 얘가 E가 I를 처음 만났어 어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 네 이름 뭐냐고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라고 그러겠지 I 그래서 얘가 I 소리 내는 거야 얘는 소리 안 내는 대신에 소리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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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 E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합쳐서 파야 몇과의 소리? 파이 파이 그럼 아이가 내는 소리? 아이 알 알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이 말파 배고프고 그래 이 아이 아이 지 지 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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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이 자 이시영은 다시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친 거 아니야 혹시? 안 보고 쳤어? 오케이 알았어 일단 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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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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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하나씩 에이 아니 F E 아니 E 맞나 G E A T 엎쳐서 A E는 E A O E A O 중에서 E A E A E A E A E O E E E M A A A G H T E E E E E E E E E G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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